옆사람과 같이 우리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사람을 보시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옆사람과 같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집사님을 보시니 장노님은 장노님이라고 하세요 집사님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본 것처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원고를 준비해 왔는데 원고대로 할 것인가 말씀을 주신 대로 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신 대로 하라고 해서 2부 때도 그렇게 했어요 2부 때도 3부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러시아 영국 유럽 캐나다 미국 그리고 또한 많은 곳에 다니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제가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말씀을 증가할 것인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좁은지 말이죠 제가 LA에서 올라왔는데 저 친구가 LA에 풍성한교회 목사님 몇 분이 계신데 풍성한교회 목사님과 저녁에 한시방까지 담소를 하면서 포틀랜드 영락교에 간다고 했더니 그 교회 소 목사가 내 처남인데 아 그러면서 우리 소 목사님을 소개해요 누나도 같이 오셨는데 사춘 누나 그때 같이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 가정에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20명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20명 가까이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남의 이야기라고 더 크게 아멘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을 여러분 모시게 된 거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면 어떤 현장이냐면 치매가 예병돼요 치매가 아멘 그리고 찬양을 뜨겁게 찬양을 뜨겁게 찬양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 노화가 방지가 돼요 노화가 그리고 또 나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해서 와 같이 예배에 열중을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 번 웃을 때 한 번 웃을 때 4cc의 엔돌피가 나와요 몇 cc? 4cc의 엔돌피가 나오는데 1cc의 값이 얼마냐면 1600만 원이에요 얼마? 1600만 원 그러면 4cc만 1600 과박이 4는 얼마예요? 6400만 원 여러분 가실 때 제가 다 받지는 않겠어요 1cc 값 11조만 제게 주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다 가져가지 않고 제가 거기서 11조만 자가하고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에게 드리고 갈 거예요 성교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황수관 박사 전문가 이야기예요 전문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엔돌핀보다 4천배의 강한 효과를 갖는 다이돌핀이 발견됐어요 다이돌핀 그런데 다이돌핀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아주 영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 강력한 이와 같은 예배 강력한 찬양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아멘 할 때에 엔돌핀보다 더 강한 4천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엽사랑 같이 다이돌핀이 더 크게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되도록 아멘을 더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생명교회와 자매기란을 맺은 광주에 가면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님이 계세요 임기용 목사님 계시죠 그거 다 자매기란을 맺는데 제가 개척할 때 그 후에도 제가 두 차례 집회를 가는데 아멘 소리가 광주교회에서 제일 컬질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했더니 지금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여러분 절대 절간처럼 조용한 그런 교회 머리로만 판단하고 이승으로 예수를 믿지 마시고 가슴 뜨거운 가슴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야 입에서 아멘이 나오게 되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가 영성이 새로워지면서 새가족들이 가슴이 뜨거워야 여러분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차가운데 어떻게 병아리가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락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 더 부흥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믿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머리로 자꾸 판단을 해요 말씀으로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저것이 어디서 무슨 책에서 나왔을까 왜 설교 준비를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서 자꾸 머리로 판단을 이성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성은 자꾸 커진데 가슴은 점점 약해져요 차가워져 그러니까 가슴이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슴이 차가워지고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인 가정 지성적인 가정이 돼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차가운 가정이 된단 말이죠 조금만 찬바람이 나면 깨지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뜨거운 가슴으로 모든 차가운 것을 녹일 수 있도록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방금도 2부 예배 마치고 목사님과 저와 안수기들 아이를 갖지 못한 우리 자매님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암환자 고침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집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환자들이 고침 받는 일도 많고 그런데 어느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고 4년이 되도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권사님인데 며느리에게 믿음이 큰데 그 며느리는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어머니가 여기서는 정화물인데 한국에서 시어머니가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한때는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 들어가는 시청도 안 바라보고 시자 들어간다고 그래서 시자에 대해서 막 머리를 아픈데 시어머니가 말하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꼼짝 못하고 목사님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이 사랑한 아이감대의 태해문이 열려서 아이가 생길 지어다 예수님의 롱으로 기가합니다 한참 왔는데 며느리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무슨 아이가 생겨고 그 이성으로 판단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멘도 너무나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너무나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고 기도를 크게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아 그런데 두 달 뒤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생겼을까? 누구에게? 아 시어머니에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멘 할 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이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큰 낯설고 물새러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알기는 7, 80% 가까이 되신 분이 2세를 위해서 오신 분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 잘 좀 교육시켜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포사에 제가 많이 와서 집회도 하고 저 동생도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지금 대형 맡을 하는 아주 사업에 큰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내 동생이 지금 제가 중매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 장로로 취임을 재장년 했는데 아주 얼마나 사업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 지금 조카는 의사예요 의사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야지 할렐루야 만약에 뽕 마약이나 하고 도박이나 해서 완전히 그냥 참 인간의 폐잔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인 적이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도 형통이 되어야 합니다 형통 우리의 몸이 불통이 되면 안 돼요 그 많은 지구보다 더 많은 실핏줄들 많은 핏줄 가운데 그 뇌에서 핏줄이 터져가지고 뇌출이 돼가지고 한신불수가 되는지 하반신을 못 쓰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불통이라며 불통 우리의 많은 세포 가운데 정상적인 세포가 돼야 하는데 그 세포 한두 개가 그냥 완전히 비대적으로 그냥 많은 영양분을 계속해서 잡아먹고 나머지 몸은 빼빼내지게 돼서 이것이 계속 기형적으로 해서 전이가 된 이 암세포가 되어서 문제가 되면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도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 모든 몸이 형통하게 잘 뛰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형통해져야겠습니다 우리 귀한 영락교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구역 아니면 셀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기를 주의하므로 주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그 믿음 하나님과 형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다가 언제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불통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 어느 것에서 문제가 왔는가를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고쳐나가게 되면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게 되면 더 좋은 열매가 발견되고 빨리 좋은 고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수레에 받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자동차의 바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말이죠 자동차의 휠 있지 않습니까 바퀴에 그런데 그것을 여러 날개가 강해진데 여러분 이와 같이 큰 이런 수레 바퀴가 돼야 하는데 바퀴가 클수록 힘을 많이 받아요 알라스카를 가게 되면 알라스카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크 예쁘고 크 금발 미녀들 이런 사람이 대형 중장비를 가지고 움직여요 남자들은 주로 애기 본 사람들이 많고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러시아에서 있던 그 당시에 내려왔던 러시아의 풍속으로 러시아는 공산권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대형 면허증을 가지고 그냥 크 중장비를 운전해요 이야 참 신기하다 생각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중장비들 바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바퀴가 엄청나게 커져야 어제가는 시험이 와도 팍팍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바퀴가 이렇게 자주 믿음의 바퀴가 적게 되면 조금만 바위 조금만 자갈 하나만 걸려도 이것이 넘어가지를 못해 그리고 시험 들었네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신방 나오길 원하고 또 시험 들었네 하면서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누구 원망하고 또 다른 교회 옮겨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서 수레바퀴를 키울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수레바퀴의 핵심 가운데 이 중심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의 축이래야 돼 어떤 일 무슨 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또한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날개가 뭐냐 첫 번째 수레의 첫 번째 축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냐면 어떤 일도 무너지고 말아요 철저하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의 목숨을 건다 다 같이 예배의 목숨을 건다 예배의 목숨을 걸게 되면 문제를 해결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안부를 전할 때도 여러분 부모 계절 떠나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나갔든지 직장 따라 나갔든지 오늘 예배 잘 드렸느냐 오늘 예배에 성공했느냐 자꾸 이걸 물으세요 예배에 성공만 하게 되면 어떤 곳에 어떻게 던져나와도 걱정이 없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가운데 중국 사람이 나가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음식점을 차린다고 이야기해요 일본 사람들이 나가면 간판이 회사를 차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나가면 뭐 하느냐 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워요 이것이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에요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최초의 살인자와 최초의 순교자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배에서 시작돼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장세기를 쭉 1장부터 50장까지 공부하고 출애국기를 쭉 이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에 깊이 깨보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동생 예배에 성공한 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그려야 되고 여러분 사우랑은 인물도 좋고 포기해 준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예배의 실패함으로 말면 버림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는 순간에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역사에서 세상 말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예배에 성공했던 이 목동 이 다윗은 결국 최고의 성군이 되고 땅을 가장 강하게 넓힌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래요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여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방금도 목사님이 매일 성경 광고를 했는데 우리도 새벽 기도를 아침 5시에 6시에 1부 2부를 해요 그러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제가 귀티를 계속 이끌어가면서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 제자울리를 하는 교회 이와 같이 정말로 앞서가는 교회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음식을 해주는 것만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나요 말씀대로 눈을 크게 뜨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여기 봐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지금 한국 사회에는 말씀 쓰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사라고 하죠 성경 말씀을 이제 읽는 것만 가지고 아니고 말씀을 써요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이 그 아버님이 미국 성교사님들이 양림동에 왔을 때 수피아를 세웠던 그 회사님들 밑에서 생활해주고 같이 전도나였던 그 외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죠 근데 저희 장모님이 되신 분이 이제 2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1년 365일 거의 다 철회를 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하면서 5남사녀를 기르면서 3대 독자집에 가서 보금화시켜서 장로 또 권사 녹사 또 나가서 이와 같이 복지반을 그렇게 만든 분이에요 그런데 70이 넘어서 성경을 필사를 한 대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필사를 한 대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두 번을 책을 기록해가지고 한 번은 써가지고 목사인 사위인 저에게 한 권을 선물했어요 저의 책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책 중에 가장 귀한 책은 저희 장모님이 기록한 성경책 그리고 또 한 번을 더 기록해가지고 그 저희 천암목사에게 지금 천암목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주면서 이 말씀대로 잘 목표하라고 하면서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하면 1장을 써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것이 70이 넘어서 성경을 두 번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만큼 의지가 있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아마 알겠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 절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천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언약의 무지개 그때나 지금이나 색깔 하나 바꾸지 않고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한 축은 기도요 기도 말씀을 많이 본 사람 가운데 기도가 적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가슴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믿음의 두 뿌리가 깊이 내렸는데 말씀의 뿌리와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릴 때에 믿음의 나무는 튼튼하고 좋게 되어서 아름다운 귀한 소망의 가지를 뻗고 사랑의 귀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 저 이름이 이종이 기도합니다 이종이 이름도 잘 찌야 돼요 꽤 기도하는데 기도를 제가 참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이에요 40일 장기금식하다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고 기도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1년간 철회를 하면서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얼마나 건축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허리가 붙어서 허리가 그래서 한 발 데리고 생활하고 설교를 하고 집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지 허리 아파 본 사람은 속을 알아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가 기도를 하고 또 나가서 찬방 침도 맞고 찜질도 하고 양방도 하고 제일 잘한 마사지 사람들이 와서 학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수 입사한 분이 신문 지사장에 가셨는데 자기도 허리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아보고 좋으니까 그 물 모시면 안 돼요 그냥 나쁜 힘이 계속되니까 그런데 목사님 한번 나오세요 그랬더니 동생 미국에 있는 동생이 골프 체를 갖다 놨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언제 기회가 된 것도 아니고 바빠서 안 되고 해서 나도 손도 안 댔는데 아 글쎄 연습장에 연습비 다 끊어주고 신발 사주고 레슨까지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니 어떻게 해요 안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런데 연습을 좀 하는데 온몸이 돌아가면서 아픈 거 있죠 그냥 막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데 근육 이완제를 먹으면서 연습을 했어요 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근육이 딱 정상이 잡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난 운동 차원이 아니라 이건 목회를 위한 생명 차원이고 양들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을 했어요 어제 제가 게스트로 초청을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회장님 어디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제 제가 롱기스타에 하고 한 박스 받았어요 여러분 운동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기도한 마음으로 최경주 선수가 필드사일 걸어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간다 하지 않아요 최경주 선수가 마찬가지로 운동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차를 운전하고 확 탄대 찬양을 듣고 간대 말이죠 너무너무나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쏟아져 앞에 안 보일 정도 돼 그래서 휴게실 양쪽에 들어가서 탁 차를 받쳐놓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울다가 보니까 안정이 돼서 찰몰고 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제 기도하는 삶 내가 육신적으로는 잠들이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귀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한 추건 뭐냐면 이제는 전도예요 전도 우리의 삶이 뭐입니까 먹고 소호 받는 순간에 우리는 큰일이 안 돼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마지막에 사명이 뭐입니까 전도예요 전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수로 제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일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는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땅 끝이 어딥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어요 아파트 이동 살고 있으면 옆집이 내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여기 옆집이 바로 세상 끝이에요 끝 여러분 세상 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고 있는 옆집이 끝이다 생각하면 돼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돌아보면 끝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어떤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전체가 다 성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전도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관계전들 오이코스라고 하는 전도 관계전들을 맺어야 돼요 식사할 때도 김치 한날 사과권 달저도 좀 더 사과 가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따뜻한 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이 전도를 하는 일이에요 전성도가 올 한 해 한 명만 전도하자 하게 되면 배가가 됩니다 배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할 때 집안에 새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대요 손자 손녀가 없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반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마라 그랬대요 고은 목사님이 저 1학년 때에 그 75년 때 제가 이박을 했는데 3학년이에요 3학년 고은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시인이고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 암으로 죽으려다가 살아나신 분인데 아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 여러분 생명들이 계속 이어져야지 중단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 방법으로 살자 우리 방법으로 예방하고 고소하고 우리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미 이제 우리는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2세대를 3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자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요 젊은 사람들이 막 살아 움직이고 보시다시피 꿈틀거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가장 젊은 귀한 목사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시고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입은 크게 따라해요 입은 적게 열고 지갑은 많이 열 때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노랭이처럼 지갑은 안 열어서 끝날 1년 가도 밥 한번 살 줄지도 모르고 젊은 사람 대접 한번 할 줄도 모르고 봉투 내서 꺼내서 가서 식사라도 해라 할 수 있는 카드라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맨날 입만 열면 말만 하고 잔소리만 하게 되면 잔소리꾼이 되고 만난 말이죠 여러분 영락교회가 연세드신 분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입은 적게 열고 지갑은 많이 열 때에 교회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젊은 사람들이 막 꿈틀거린다 꿈틀거려 그런데 보통 지갑도 안 열고 말도 입도 안 열고 이런 사람은 중간이고 입은 많이 열고 지갑은 안 열 사람은 꼴등이에요 꼴등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지갑 열어서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디 갔는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못 받으면 우리 2세대 후세들이 받게 돼요 저의 신앙 신조는 그거입니다 먼저 섬기자 그리고 소원해보고 살자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저 아들도 지금 신앙 나와서 고독 목사 안수 받을 것인데 지금 목회하고 있고 내 사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딸도 삼아 오되어가지고 그건 미국 목사 안수 받고 미국 유학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목회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내가 소원해본다고 소원해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 먼저 섬긴다고 소원해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싸우고 하겠습니까? 짊어지고 하겠습니까? 먼저 섬기고 상대방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하여튼 입은 틀수만 있으면 적게 여세요 그래야 교회가 조용해져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입 열지 마세요 입을 많이 열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져 그리고 입을 딱 닫고 뭘 열어라고 지갑을 열어서 자꾸 섬기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는 크게 성장되고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엔 몇 번째예요 내가 순전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엔 교제입니다 교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 가까운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부응이 안 돼요 새로운 사람 새 가족을 자꾸 섬기고 내가 좀 소원했던 사람도 찾아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섬기세요 교회 안에서 절대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무슨 개인 모임을 간다 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틀림없이 교회는 망하는 길이 지름길이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모임은 갖지 마시고 사적인 모임은 절대 교회를 사업하는 곳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운데 더욱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섬길 때 이에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하냐 훈련을 받아요 훈련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과 이 사랑의 동상이라고 하는 이 영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도 훈련이 많죠 여러 가지 훈련이 많은데 그것이 저의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노회장인데 아무리 바쁠 때도 제자훈련은 여자는 한 18명인가 되는데 토요일날 아침 오전에 시키고 9시부터 그리고 남자들은 주일날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꼭 제자훈련을 시키고 나서 저녁에 배드려요 그리고 제가 한참을 떠나는 4팀 5팀까지 했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2팀 하고 있는데 수여의 배 마치고 또 여자들 야간반을 위해서 11시 12시까지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훈련을 시키고 85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개척을 해서 지금 교회를 옮겨다니면서 지금 4번을 건축니다 4번을 천명 되는 교인들 같이 섬기 가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께서 철저히 목사님께서 훈련 이야기하게 되면 먼저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트레인하고는 후이 훈련을 받을 때 이에 여러분들이 생활이 변화되고 재단주에도 오는 가족 수련회 갔다고 하셨다는데 얼마나 이런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훈련을 통해서 더 영성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하냐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모두가 다 어느 분야님이 맡겨주게 되면 묵묵하게 말없이 자기 호주머니 열어서 그리고 또 하나 지갑 열어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정성 바쳐서 섬기게 갈 때 아름다운 우리 영락교회가 크게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따라합시다 봉헌 다 같이 봉헌 내 마지막에 모든 생명까지 내 목숨까지 내 모든 장기까지도 다 드리고 갈 수 있는 저와 저희 저는 지금 이미 장기 기정 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할 수 있도록 각서를 다 쓰고 내 딱 숨 넘어가는 순간에 신고만 연락만 하게 되면 바로 와서 그대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송장으로 불태워서 화장시키든지 썩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기 기정에서 생명 살리는 일이 중요하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내 모든 목숨도 다 버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리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물려주겠다 너희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 너희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게 되면 좋은 직장도 갖게 될 것이고 앞길이 시원의 대로처럼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나머지 있는 집안체 모든 것까지도 영락교에다가 내가 다 바치고 가겠다 모두가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만 갖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강하게 풍려질 것이고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왕들이 되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귀한 여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악인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체를 따라 열매를 맺음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로다 더 크게 형통하리로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혹시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집회를 통해서 한번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초점을 맞추셔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불통되지 마시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이제 손을 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세무자고 동성으로 우리 한 2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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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화야 하니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아버지 진리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하라 하여 주셔서 오 나의 하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절대 불통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이며 구역과 세리 형통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이며 사랑하는 우리 포털의 영락교회가 아버지이며 형통해지는 삶이 되기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게 하시고 예배성공자가 되고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아버지 교제의 사람 훈련의 사람 사역의 사람 아버지의 봉헌의 사람 되기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고 약한 몸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이며 모든 문제에 다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 있습니다 아버지이며 약한 곳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아버지 발라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아버지이며 머리만 커지지 않게 하시고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손발이 열심히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